자 드디어 한번 더 축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납품을 했습니다 어딜까요? 마트입니다 마트에 대구 달서구에 있는 나이스마트라고 하는 곳에 용산동에 있는 저희 집 앞에 맷돌 호박을 납품했습니다 이 큰 마트에서 길가에 이렇게 잘 보이도록 기념해 놨습니다 이 가게에서도 좀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사람 또 필요하신 분들이 사서 맛있게 드시고 또 사러 오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사러 와서 마트점장님이 저인데 주문전화가 빗발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